밤낚시를 하면 무거워서 못 가져오겠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? 그만의 고기가 많다는 거야 떼고기가 몰려다니지 그쵸? 엄청나요 어떻게 몰려다녀요? 바클바클바클 바클바클한 게 새카만 게 쫙 하고 어군탐지기를 찍으면 거의 뭐 고기가 붙어있대요 두 마리 세 마리 담그면 줄 서가야 돼 진짜 많나봐 초짜들도 초짜들도 있잖아 견짓대로 계속 잡아오는 거야 귀찮아 죽길 정도예요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 너나 나나 잡았다고 자랑하려고 최여사인데 얼마나 기쁜지 이 대화를 하는 이유는 고기 개체수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오히려 다른데 고기 잘 안 나오네 여기만 잘 나와 네 대물나라 인근에 있는 평호지일까요? 대의지일까요? 백현지일까요? 감사합니다